필드가 도와줄까? 도와줄까? 10개가 도와줬는데 구독 좋아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시출입니다. 오늘의 미니게임 영상은 바로 바로 눈덩이 굴리기가 되겠습니다. 시작하자 설명드리자면 한조가 렉킹볼을 상대로 W를 누르면서 계속 앞으로 왔다갔다 밖으로 나가지 않게 무빙을 칩니다. 그러면서 주먹공격으로 렉킹볼을 최대한 빠르게 저기 맵 끝까지 이동시키면 승리하게 되는 미니게임이 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눈덩이를 굴린다고 보시면 되요. 자 바로 갑니다. 호시 갑니다. 과연 누가 할지 호시 자 그러면 첫번째로 제가 먼저 하도록 할텐데요. 여기 선 보이시죠? 바깥으로 나가면 승리에요 끝이에요. 준비해주시고 바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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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래가지고 근데 언제 굴리냐? 겁나 늦은데? 이래서 W를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는거에요 자 밖으로 나가지면 안됩니다 잠시 지나갑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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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길 막지 마세요 안그래도 힘든데 지금 왜 이렇게 안돼 맥킹볼 밖으로 나가지면 좀 맞추기가 어렵네 이게 좋아 좋아 나름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 좋아 거의 다왔어 거의 다왔어 거의 다왔어 좋아 좋아 다왔어 나이스 도착 도착 와 46초 자 여러분 제가 46초 걸렸다고 하네요 너무 오래 걸렸어요 아 너무 오래 걸려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마근님께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근님은 과연 43초에 기록을 깰 수 있을 것인지 아 근데 공이 좀 마음에 안드는데 아 잠시만요 저 그 말은 너무 싫거든요 나다가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어? 나 막 돌아다녀 어디서 공주지 어? 딱 가만있어 저도요 꾸눈한 친구 좋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준비해주시고 가겠습니다 마근님 지금 열심히 W로 계속 누르셔야 돼요 아 이렇게요 네 그래야 난이도가 어려워져요 그냥 서서 누르면 개쉽지 자 마근님 어 잘하는데 그래도 겁나 잘하는데? 갑자기 악마의 본성이 떠오르고 있어 어 그렇지 이렇게 빛나가면서 어 큐닛이 지금 움직이고 싶어서 환장했거든요 아 손 손아 잠깐만 앞에 안 뛰어 앞에 도와줄까? 아하하하 식혜가 도와주는데 아하하하 야 마근님 저 빨리 공 가져와야돼 안그러면 저보다 느려요 빨리 저거 가져와야돼요 마근님 아하하하 공 가져와야되는데 이거 아아아아 아 너 그냥 죽어 아하하하 마근님 39초로 쳐드리겠습니다 저보다 잘 쳤네요 축하드리고 잘 됐어 아 내 앞에 식혜 누나 보이는 순간 악마의 본성이 깨어났다 아하하하 자 여러분들 전판 마근님 39초만에 다 굴리셨고 이번에는 식혜님께서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마근님보다 차려할 것인지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마근공 어 식혜님도 바깥으로 아 어려워 그쵸 어려워요 이게 떠버린다면서 하기가 진짜 어렵다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친구들이 어려워 어려워 어 이게 진짜 어려워 내리막길까지 가면 행복하거든요 내리막길 겁나 빠르거든 내리막길 어 내리막길이에요 오오 빨라 빨라 שbus 야 하고 ca 자 앞에서FO에 큐딩이 피해서 까야되요 퀴딩이 피해서 까야돼요 퀴딩이 피해서 barriers staa 야 무eil 몽말 sale 아 단나용 눈바 45초 나오셨습니까 45초 아 아 1초 차이였어요 예에이 와 까비 자 이번에는 마지막에 큐닉님이 46초 이상 기록하실거라 믿고 골주 해주실거라 믿고 큐닉님 도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저 옆에 라임 불어나거든요 안녕하셨어요 아니 그냥 구명꾼이에요 구명꾼 자 준비해주세요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출발 과연 큐닉님은 몇 초간 남을 것인지 잠깐만 택시! 택시! 아 택시! 아 네네네네네 아 욕망은 택시 되네요? 아 네 아 네 알겠어요 큐닉님 아까 전에 그거 업보거든요 어 아까 공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어? 돌아다녀 되게 악마의 본성이 떠오르고 있어 어 그러니까 도와줬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기 꼬우키빠 조연 조연이 있는데 저기 조연우? 이 갈고리는 뭐야?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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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야! 저 진짜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가 너 할 때 보게 했어 근데 갈고리 부착해도 굴러가긴 굴러가요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어 안돼 이거 안굴러가네? 어 이거 안굴러가요 갈고리 떼주시고 시키님 야 안굴러가ㅋㅋㅋ 자 이제 많이 잡아먹었어요 시간 다 업보예요 큐닉님이 업보입니다 앞에 이사하나 앞에 이사하나 앞에 이사하나 자 지금 시간은 47초 48초 49초 50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ㅏㅏㅏㅏㅏㅏㅕ 큐닉님 다시 데려와야 돼요 저거 다시 데려와야 돼요 다시 데려와야 돼요 다시 데려야 됩니다 빨리 빨리 난 그냥 죽음을 택하는 데까지 안해! 안해!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믿게 웃으자는 마그님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주는 큐디님! 절대, 절대 왕따시키는 거 아니고요. 큐디님이 전판에 반칙을 했기 때문에 업보에요, 업보! 업보!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모두가 재밌고 같이 퀴바람! 끝마치도록 드릴게요. 그냥 빠빠! 빠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